다 오시는 분은 사진 안 찍는 분이 없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여수에 오면 갈 곳이 참 많네요. 맞죠. 조하연 선수 12번 홀티션. 나왔나요? 조였나봐요.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. 지금 왼쪽으로 갔는데 맞고 나왔나보죠. 아니 언니 슬라이스 바람 안 봐요. 언니 훅바람이에요. 훅바람 아니야? 훅바람이요. 슬라이스 바람 보고 찼어요. 11시 보고 찼어요. 바람을 반대로 생각했군요. 훅바람인데 슬라이스 바람을 보고 찼군요. 왼쪽을 보고 치니까 그렇죠. 높은 데 있으니까 사실 리올이 바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홀이거든요. 그리고 티샷을 하면 공이 하늘 위에 떠서 꼭 공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그리 위에 떨어지거든요. 시원하게 티샷 날릴 수 있겠네요. 큰 장면이 멋있어요. 이걸로 이제 바다를 보고 샷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.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. 잘 올라가죠. 하늘입니다. 하늘인데 공이 이제 내려오면 바다가 보이고 공이 어디로 갔나요? 아 바람이 좀 보이네요. 왼쪽에 있네요. 오빠 예나 언니 5번. 예나 언니도 5번. 5번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뭐 몇 번 쳤다고 얘기를 다 하는데 원래 퍼터 좋았는데 더 정교해졌네요. 그러니까 퍼터 하면은 김효주 선수 아닙니까? 김효주 선수랑 퍼터 스타일이 똑같아요. 몸에 딱 붙여놓고 하는 것인데 아하 네. 두 명을 캐디하다 보니까 바쁘죠. 오스도 많이 들고 있고요. 그렇죠. 바빠요. 들어가면 공동 3위.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. 도지진탁 액션이 정말 좋습니다. 도지진탁 액션 조용히 벽톤이 드قول comes 거짓말 벽톤이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. 옷이 벽톤이 벽톤이